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난 침대 오른쪽을 쓸게요 우리 아버지가 조평양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보면 검지가 약재보다 더 길죠 보통 검지가 약재보다 긴 사람들은 대수절 테스트 레스토론이 많이 구매되면서 남성적인 사연이 많이 바뀌고 흥뽑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아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그동안 약재보다lax요 그동안 삐색은 sheriff이 그동안처럼 살았어요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문제는 마라손이 도착만 나이지만 그때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헝헝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나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까요 오랫동안 기억나 해도 내게 살았었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오래 간직하게 내게 살았어요 내게 살았어요 내게 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내게 살았어요 내게 살았어요 내게 살았어요 내게 살았어요 내가 살았는데 잘 들어 내가 살인범으로 보낼꺼야 장사부 살인범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그중 갈 수도 없잖아. 날 위해서 움직여줘. 한 번만 부탁이야. 목숨이란 게 참... 치사하더라. 준희야! 야,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 그렇게 중요한 걸? 뭐가? 영하 씨 6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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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야! 왜 그런 거 몰라?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정보를 줬다 쳐? 그래서 네가 부러났어. 누구한테 들었냐고. 근데 내가 슈퍼맨한테 들었다고 말하면 네 기분이 어떨 거 같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믿어야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기분이 어떨 거 같냐고. 난 괜찮나요?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서로 믿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내가 고맙습니다. 네가 고맙습니다. 네가 고맙습니다. 응. 네가 고맙습니다. 네가 고맙습니다. 네가 고맙습니다. 나의 사람은 일지 않게 해줘다. 너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제는 마라소니도 닮아 나이지만 그대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헝범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나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내가 소중했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금액 추가해주면 고맙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담좋이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설마 돈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늘 또 부끄러워 나에게 지킬게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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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부러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보기엔 이럴다는 잠시 이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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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나 이 웃으세요 이제 나는 함께 잊었고 이제 꽃나무 아래 용기와 믿음과 부담된 사랑과 평범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나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흉내는 기억 안 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나를 나는 결코 흉내하지 않나요 빈대는 말아야 이토따만 나이지만 그 자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흉내는 기억 안 나요 헝검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나요 넌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기억나게 이미 벅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 넌 괜찮아요 오랫동안 기억나게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기억나게 파이팅 오랫동안 기억나게 오랫동안 기억나게 오랫동안 기억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